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잡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났다, 또한 흑수저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그것으로 계속 금수저가 계속 금수저 같은 환경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사람의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인생이 꼬이고 시련과 역경과 그야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선택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분변하여 하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지식을 아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는가 이것은 바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선 참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삶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잠깐 사는 세상에서 이제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그러한 선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생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의 참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그 구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상급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 달릴지라도 상을 받고 메달을 따는 사람은 소수여 금메달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메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멸류관이죠. 그런데 그 멸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네 가지를 굳건하게 잡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멸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냐 하도록 너는 열심히 해서 네가 잡은 것을 반드시 고소하고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멸류관은 대체적으로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첫째는 기쁨의 멸류관이 영혼구령을 위해서 주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공급하는 도구가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있어요. 그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누가 받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된 멸류관이에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입니다. 또한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우리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붙들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한 그러한 자들이 받을 그러한 멸류관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또 한 가지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영광의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입니까? 바로 약물이를 치는 목자들이 그 약물이의 본이 된 목자가 받을 상급이 바로 영광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멸류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경주에서 받을 멸류관의 수는 적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거기에 대한 세밀한 이러한 계획이나 이러한 진리의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멸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분명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는 내 말씀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게시록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했을 때만 해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유명한 다미 성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흔들리고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사회는 그러한 것도 아예 그냥 없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지금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50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이 그대로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언젠가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 내가 속해오리라 그럼 속해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을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극률과 자비가 있는 그때 이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받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러한 기쁨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으러 가신 이 네 가지의 이러한 잡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꼭 붙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약속된 멸류관이 있는데 그 멸류관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의 놈으로 주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열린 문 게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그 열린 문을 닫으면 누가 들어갈 사람도 없고 열린 문을 열면 누가 닫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린 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린 문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들 선택된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짓된 천사로 예수님처럼 말이야 이렇게 위장하는 것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양들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 내 앞에 오는 자들 도족 놈은 강도는 도족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나는 양무리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욱 풍성하게 생명을 주는 자요 그야말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문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그 구원의 문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열린 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저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그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된 자들의 그들만이 진정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사교단체도 아니고 어떠한 교육하는 그러한 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열린 문을 두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도록 이 세상에 예비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이든지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긴 하지만 도달하는 것은 구원에 도달하는 길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타원주의 사상 이러한 것들은 사탄의 미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길이에요 나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고 찾기가 힘든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큰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문을 들어가야 그 문이 바른 길이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인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을 들어가서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바로 주님의 진정한 몸된 교회에 우리가 출석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한 일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자물로 거듭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열린 문인 교회를 반드시 붙들고 그 교회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게 되기를 열린 문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열린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려 그 믿음을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까지 고수하는 자가 네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건하게 붙는 것 첫 번째에요 열린 문을 붙잡아라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은 작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도시에 있던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행했던 그 로마 황제의 그 우상의 절을 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가두고 가전픽박과 고문과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의 정절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승배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제1개명과 제2개명을 그들의 삶 속에 결코 지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멸류관을 뺏기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연으로 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자신이 행한 능력 그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믿음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병자도 손을 얹은 증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표를 얻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많은 여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에게 해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께로 구원해 문이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잣대는 뭐냐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그건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열린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은 믿음의 판단 기준은 구원에 이르는 판단 기준은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믿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믿는 자들이 내 말을 지켰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말대로 행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도 될 수 있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우리가 성령에 주시는 능력으로 은사로 그것을 행하는 모든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모든 지금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어제나 어디나 지금 영원토록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능력의 역사는 앞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은 바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큰 바위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을 때 그 토대가 어느 토대에 있느냐 밑에가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들이 많이 있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물이 스며들어서 그야말로 무너지는 산사태가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집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집은 똑같이 지었다 오히려 더 좋은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그 집은 같은 집일 수가 있고 더 좋은 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나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한 자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집을 호화롭게 크게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집들은 허사가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모래라는 게 뭡니까 그 원천이 뭐예요 반성 아닙니까 바위 아닙니까 바위가 틈이 있고 쪼개지고 그 속에 물이 들어가고 또한 겨울에 얼게 되면 이것이 쩍쩍쩍 갈라지면서 모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성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쪼개지 말라 이거야 말씀을 통째로 전체적으로 보라 이거야 이단들은 말씀의 한 부분을 쪼개서 이것을 자기네들 유익한 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사이비와 이단들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교묘하게 갈라놓고 짝을 갈라놓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을 미혹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배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 이것은 사람이 쓴 말씀이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런 기록 이겁다 전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할 때 그 사역은 결코 무너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멸관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라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마지막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이것은 바로 저크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오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다 그 시험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의 666, 손의 666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서 음식점에 쌀을 사지도 못하고 빵을 사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그러한 시험의 때, 환란의 때를 면케 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공중 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그때를 명케 해 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전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 성령과 함께 교회가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는 환란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함을 받는 놀라운 보상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큰 능력 받고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은 것,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대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그것이 토대가래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은과 같아 흙도 안에 달려난 은과 같아 이렇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장 다림줄로 내 삶의 반석으로 여기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기제록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로마 황제의 우상 승부의 강요에도 주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 철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세 청년도 목숨을 걸고 그 우상 승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왕의 신상에 철하지 아니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로마 황제의 그러한 흉성에다가 철하지 아니었다 이겁니다 북한에 있는 그러한 우리 북한의 주민들도 그 우상들이 김일성 우상이 말이에요 3만 8천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우상의 철을 해야 되는데 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사참배 일제시대에 떠서 신사참배한 크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게 한국 교회가 엄청난 시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그 권세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받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숨을 받은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멸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 주님의 열린 문이에요 예수 크리스도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놀라운 권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곧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암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은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파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서 자유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 표적은 바로 해방의 역사예요 병에서 해방되고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독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옛 자아를 이기는 유일한 권능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마지막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로 요한 1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인 치유의 사역을 우리 주님이 직접 저에게 알려주신 요한복음 7장 23절의 말씀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쳤다 38년 된 베덜스다 병자의 전인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힐링 더 홀맨 홀론 안트로폰 희귀에스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고쳤다 전신이란 말은 좀 번역이 몸신자가 되기 때문에 좀 번역이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것은 성경 원어와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간첸멘신게하일트 이 말씀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고친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안시길래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노여워하는 것 제사장들이 노여워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고치셨다 이거 죄를 사함으로 중풍병이 나서 일어났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거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누구나에게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요한교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른대로 쫓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장소를 옮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권능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른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그 교회의 사명대로 여러분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촛대가 옮겨가지 아니하고 멸류관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멸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부여함을 자랑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다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그야말로 너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홀벗은 자가 아니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가 스스로 교회도 크고 우리가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큰 교회로 많은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해간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자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신앙이라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떠나가 버리는 거야 지혜와 개시의 영이오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지식과 모략의 영이오 여호와를 경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의 영 일곱 영의 촉대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야 말로는 예배가 있지만은 의식적인 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자심이 떠나가 버린 거야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됐잖아 유럽의 교회들이 과거에 얼마나 참 위대한 교회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계획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교하고 말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까 존 웨슬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국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유럽 전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18세계에는 바로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스팔전 목사님 6천석이 있고 예배 드린 자가 2만 명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은 말이야 그 태바나클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 노인들만 앉아있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과거에 그러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던 그러한 사람들의 열정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열린 문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붙들고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리세의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식과 종교의식에 쩌르고 전통에 쩌드는 성령이 따라가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터쳐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댄스장이 되고 디스코덱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무슬림 교회가 돼버린 것이 바로 유럽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려요 제가 알고 있는 독일 교인 그 사람은 거듭난 소수의 독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독일이라는 이 나라에 성령을 그냥 확 부어주시라고 하지만 우리 독일은 페어 캅셀트 됐다 아예 그냥 카바가 딱 되어가지고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탄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심리에는 글로이비게 파러 게숙트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목사님 구합니다 이런 광고가 난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당치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손에서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바로 무엇입니까 열린 문 구원의 문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인생의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크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없는 능력 없는 크리스도인으로서 육적인 크리스도인으로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 그 교회의 소명을 그까지 붙들고 있을 때 첫 때가 옮겨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 받은 것 처음 사랑을 우리는 결코 저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지 그 말씀은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네 가지의 것 우리가 국권에게 붙잡기 위해서는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문이신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영생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주님일 뿐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스승이요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을 나의 영웅으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 적용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단이 없다면 다시 회복이 없어요 첫 때가 옮겨가면 이미 때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첫 때가 옮겨지기 전에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나라의 제사장의 나라요 성부의 민족요 무궁화의 민족 아닙니까 무궁화는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샤론의 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제사장의 사명 성부의 민족의 사명 마지막 때의 동방의 촉불로 예수 크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그러한 민족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하드립니다 고심을 겪다 감사합니다.